안녕하세요. 워런버페처럼 매일 신문을 박세익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6월 2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아침 3프로티비 보니까 김동원 소장도 벌써 22년 6개월이 다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걸 보면서 시간 참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대는 시속 40키로로 가고 50대는 시속 50키로로 가고 김동길 교수님이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신 거 보면 60, 70대 되면 눈 깜빡하고 뜨니까 또 80이 돼있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세월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신용 반대매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12시쯤까지 좀 험악한 장이 또 연출되고 있는데 오후에 스마트머니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있기를 바랍니다. 워런 버펫 기사가 오늘 두 개나 있어가지고 우리 워런 버펫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버핏과의 마지막 점심 역대 최고 246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투자의 규제 워런 버펫 버커스 에스웨이 회장 겸 CEO의 연례 자선 행사인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 약 246억 원에 낙찰됐다고 하고요. 20여 년간 이어온 점심 경매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날 마감된 워런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 종료 직전에 1900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역대 최고 낙찰가인 2019년 당시에 457만 달러에 4배가 넘는 가격인데요. 당시 중국 가상화폐 트론 창업자 저스틴 순이 버핏과의 점심 참가 자격을 낙찰받았을 때 그때가 최고가였고 20년 21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낙찰자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고 낙찰자는 동반자 7명과 함께 몇 달 내로 뉴욕 맨하탄의 유명 스테이크 전문점인 스미스 앤 월런스키에서 버핏과 점심을 하게 된다. 버핏 회장의 미래 투자처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버핏한테 앞으로 뭐 살 겁니까? 이런 얘기만 안 물으면 다른 어떤 얘기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핏 회장은 2000년 이 행사를 시작한 이래 경매 낙찰액을 전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빈민지원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직기부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이 686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 246억짜리가 큰 잭팟이 터졌네요. 버핏 회장은 경매 종료 직후에 전세계에서 온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돈이 좋은 곳에 쓸 것이라고 믿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처럼 주말에 가끔씩 저도 이런 분들 워런 버핏처럼 이래 소박한 생활을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모닝 세트 시키면 4,300원에서 4,400원에 커피랑 허시브라운 또는 감자칩은 종류를 여러 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맥도날드에서 모닝 세트에 새로운 모닝 버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먹으면서 집사람하고 두 사람 시키면 한 9,500원 나오거든요. 9,500원 요즘 한 끼가 13,000원 또 파스타 하나 시키면 22,000원에서 27,000원이라는데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도날드 모닝 세트 먹으면서 주말에 신문을 한 두세 시간 이래 쭉 보면 그것만큼 또 행복한 게 없습니다. 버핏 고담 한국경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버핏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버핏이 유언장에서도 추천한 투자 상품은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꼽은 유방 상품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버핏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되게 유명하죠.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의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2013년에 작성한 유서에서 나온 말이고요.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아내를 위한 감명하고도 핵심적인 조언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오런 버핏이 2011년도에 갑상섬암 판정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유서를 미리 작성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나시고도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여기서 윤재홍 미래세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연구원은 16일 열렸던 2022년 환경주식투자 강연회에서 버핏의 유서는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일반 투자자가 인덱스 펀드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실제 고액 자산가일수록 S&P500 등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에 주로 투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알파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테마형 ETF를 눈여겨볼 만하다는 조언도 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따오면서 이 버핏의 유서에 적혀있는 왜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는 S&P500 인덱스하고 10%는 왜 국제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낫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버핏은 연평균 9%의 배당수익률까지 해서 한 11% 정도 나오는 S&P500에다가 투자하는 게 가장 낫다라는 점을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2013년부터 작년 초까지는 S&P500이 거의 연평균은 한 20%씩 올랐어요.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오르다 보니까 최근처럼 또 주가가 이제 황 빠지기도 하는데 나머지 10%는 미국 국제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화시켜서 또 현금 필요할 때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미국 국제고요. S&P500은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시점이 마침 지금 이 시점에 2022년 6월 말에 이제 돈을 써야 되면 S&P500을 100% 다 하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이 지수 때에서 S&P500 지수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쓰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10%는 또 미국 채에다가 투자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제 가격은 미국 국제 수입률은 떨어지게 되고 국제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S&P500 지수 팔아가지고 현금을 쓰면 되는 거고 경기가 정말 침체가 왔다. 침체가 오면 기대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를 모두 반영하면서 10년 물 국제 금리가 코로나 때는 0.5까지 빠졌었잖아요. 0.5까지 빠졌다는 말은 국제 수익률이 사상 최고 치러지제 달성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국면에서든 돈이 필요하실 때 돈을 찾아서 쓸 수 있게끔 했을 때 9대1 비율로 S&P500가 미국 국제에 투자하라고 돼 있는데 이 기사 방금 읽다 보면 실제 법회에서 유서를 보면 일본 투자자가 인덱스 펀드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잖아요. 그 인덱스에 투자했을 때 인덱스의 장기적인 그런 수익률을 이기고 싶은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 인덱스를 이기는 투자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원래 펀드 매니저들은 종목 선정으로 인해서 시장을 또 아웃퍼폼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종목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잘 안됩니다. 잘 안되기 때문에 워런 버펫이 그냥 S&P500에다가 지수에다가 투자하라 이런 유언도 남기신 건데 여기 S&P500을 웃도는 알파를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 S&P500이 20% 이상 하락했을 때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 10% 국채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달 S&P500 지수에 ETF를 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지수가 20% 이상 하락했을 때 비중을 2배 이상 늘리는 거죠. 2배 이상. 2배 이상 늘리다 보면 코로나 때도 35%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20. 몇 퍼센트 빠졌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비중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파를 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 참 안타깝게도 거꾸로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S&P500에 와 참 오늘 채풀미에 보면 S&P500이랑 코스피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나오거든요. 모든 우량 자산을 어떻게든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싼지 비싼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S&P500이 PER 기준으로 이제 15배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17배, 16.3배 하다가 이제 15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S&P500을 이렇게 싸게 만든 FED의 금리 인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분석보다도 지금 이렇게 쌀 때 비중을 늘리는 게 지나고 보면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추락하니까 부동산 집회에 쏠리는 눈이라고 해서 매일경제 월과 월부에서 김인우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올 거니까 한번 기사를 보면서 용어에 좀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미국 5월 주택 판매 건수 발표 금리 급등의 전월비 감소 전망 유럽 소비자 신뢰 지수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방 압력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연방준비 제도가 15일 금리를 한 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올해 말 미국 기준 금리를 3%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연준 내부 자료를 인용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금리를 4에서 7% 올려야 한다고 보도하는 등 긴축 우려감이 재부각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19일 뉴욕 증시가 연방 공휴일, 일요일로 휴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선은 아시아와 유럽 증시 움직임과 주요 경제지표에 우선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전세계 경제지표 및 금리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것은 미국 주택시장 판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교인협회가 21일 미국 5월 기존 주택 판매를 발표를 하는데 기존의 주택 판매는 신규 주택 판매와 함께 미국 부동산 경기를 판단하는 대표 지표다. 미국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 비중은 약 80%네요. 전문가들이 5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지금 모기지로운 금리가 연 6%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추첨하는 모양새다.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견에서 주택 매매에 신중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금리 상승세가 주택 거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주택 시장의 완공을 앞둔 신규 주택이 아직 많은 반면에 기존 주택 재고는 역사적으로 적다고 언급을 했다. 당분간 거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집값 예측이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파월 의장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특히 젊은 사람이라면 기존 계획을 다시 다듬으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22일에는 유로존에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유로존 소비자 신뢰 지수가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앞서서 5월 지수는 21.2일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월과 큰손인 레이달료가 이끄는 세계 최대 해치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가 유럽 주식의 최소 67억 달러 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3일에는 한국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같은 날 유럽과 미국에서는 6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두 지역 제조 PMI가 지금 55에서 57을 오가고 있는데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법인세 얘기를 했었죠. 매일경제에서 법인세 낮춘다고 하면서 지수사와 IT의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라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인하한다면 코스피 순이익이 2.99%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 인하했으니까 거의 3% 증가하는 거네요. 19일 금투업에 따르면 3천억 원 초과 이익을 내는 119개 기업이 법인세 절감 효과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라고 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서 법인세 인하 개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업의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최고 세율을 현 25%에서 22% 수준으로 낮춤과 동시에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 4단계를 2, 3단계로 단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손주섭 케이프 투자정권 연구원이 코스피 시가 종액 비중이 78%에 달하는 기업들의 세전 이익이 코스피 전체에서 8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스피 기업 전체의 법인세 비용이 9.36%가량 감소해서 평균적인 유효세율이 2.2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는 코스피 순이익을 2.99%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 이익 증가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IT 가전 상사 자본제 반도체 에너지의 은행 업종에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기계, 소프트웨어, 호텔, 레저 서비스 업종에서는 역량이 없거나 매우 작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세전 이익 규모가 크고 세전 이익 규모 대비 법인세 절감 규모가 큰 기업이 유리할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CJ, 한화, SK, GS 등 지주사들과 LG전자, 현대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라고 했습니다. 법인세 가지고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최근에 유류세도 인하해졌잖아요.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유류세 절감 효과가 250원 정도 더 싸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유류세 인하랑 법인세 인하랑 어떻게 보면 크게 맥락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두고 또 개인의 소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수가 줄여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신문법시다에서는 법인세를 인하를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 정부가 가져가는 그 3%를 기업에다가 남겨주기 때문에 기업들의 주주 환원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높아져야 되죠. 훨씬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환원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S&P500 기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주주환원을 하고 있는지 이 위기 속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1분기 자사주 매입액이 4% 증가한 2,810억불 배당도 1,376억 달러에 달해서 약세장 지속되자 주주환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S&P500 기업 자사주 매입 규모를 보시면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위기에 5,198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넘는 돈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8,817억 달러 해서 거의 1000조가 넘는 자금을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지금 현재 1분기인데도 2,810억 달러를 매입을 해서 한 350조를 이미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S&P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 규모가 모두 사상체제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주적화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전분기보다도 4% 증가한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했고 기업의 배당금 규모도 사상 최대인 1,376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77조 원 정도 되고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2.8% 늘었다고 합니다. 1분기에 자사주를 매입한 업체수가 374곳이었고요. 전분기 325곳보다 늘었고요. 그간 주구로 대형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와서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체 자사주 매입 규모에서 상위 2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분기에는 52%였는데 올 1분기에 42%로 10%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87%를 기록한 뒤 줄곧 하락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사주 매입에 어디서 이렇게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업체는 애플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30조 정도 매수했고요. 이어서 알파벳이 한 15조 그리고 메타도 한 13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1조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S&P 글로벌이 한 8조 암젠이 7조 웰스파고가 한 7조 등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투자업계는 경기 침체로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기업들의 주주화는 압박이 커졌다고 합니다. 당분간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규모가 늘어날 거라고 하면서 제니 헤링턴 길먼 힐 자산운용 CEO는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즉각적인 수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고요. 기업의 재정 여건 펀드멘털이 경고한데도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사주가 매입이 S&P 500이나 아까 워런 베펫이 S&P 500 ETF를 사라고 하는데도 보면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싸지잖아요. 많이 싸지면 오히려 국제를 팔아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들어오는 현금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투자자들이 얼어붙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미국도 피델리티의 펀드가 맨날 주가가 20% 이상 빠지면 환매가 들어오고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투자자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또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 더 사고는 싶은데 현금이 없어. 그랬을 때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 주식을 더 사서 그걸 소각을 하잖아요. 소각을 하면 주식수를 줄여버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소각을 하고 남아있는 주주들의 회사 전체의 가치가 내 한 주의 가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1억짜리의 주식을 총 100만주가 주식이 발행되어 있으면 100원 한 주당 100원씩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100만주가 아니라 50만주를 사서 소각을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주식이 50만주밖에 안 남아있으면 1억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나누기 100만을 하는 게 아니라 50만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한 주당 기업의 가치는 100원이 아니라 200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주들이 돈이 없을 때 배당을 확 준다든지 아니면 자세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지나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는 좀 반대로 하고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위에서 주식을 팔고 또 밑에서 내려오면 자세주를 사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가가 많이 빠졌을 때 주식을 사서 삼성전자는 매수한 주식을 다 소각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쌀 때 회사 돈으로 회사의 경영에 지장을 안 묻는 수준에서 매수를 해서 소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배송 3년 새 5배 성장 이랜드 코스코도 속속 참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의 출장에 관한 기사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내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새벽 배송이 3년 새에 5배 성장을 했다길래 소비 트렌드에 관한 그런 기사를 제가 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은 참고로 새벽 배송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안 해봐서 도대체 아침에 엘리베이터에 보면 1층에도 보면 새벽 배송으로 배송된 마켓컬린이 부터 시작해서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꽤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가 나오죠. 국내 새벽 배송의 시장 규모 항상 제가 공감하는 게 시장 규모인데 2019년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8천억 시장이었다가 지금 2020년에 8조 5천억 시장이 됐네요. 10배가 늘었네요. 그리고 내년에 1조 한 2천억 정도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새벽 배송 시장에 지금 뛰어든 기업과 철수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철수한 기업이 롯데온, BGF, 헬로네이처라는 이 기업은 수익성 악화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종료했고요. 이랜드 리테일이네요. 이랜드 리테일은 새벽 배송 전문업체 워치스 마켓에 지분 투자해서 배송 인프라 활용한 신선 식품 경쟁력을 확대하였고요. 코스코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얼리모닝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스코에서도 이런 걸 시작하네요. 신선 제품, 유제품 등을 주문하고 CJ대한통운이 배송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하반기부터 육아생필품 등 새벽 배송 시범 서비스를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어떤 기업은 철수하고 어떤 기업은 이 분야에 훨씬 더 투자를 하면서 새벽 배송 시장에 있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누가 1,2등인지는 좀 알고 가야 되죠. 절대 강자가 없는 새벽 배송 시장 전쟁이 갈수록 참여해지고 있는데 전통의 유통 공룡 롯데와 편의점 업계 1위 BGF가 야심차게 새벽 배송 시장 석권에 나서서나 고배를 마시고 최근에 철수했고요. 마켓클리하고 쓱탑함 오아시스 마켓 등 새벽 배송 회사들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 공개 IPO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국내 이커머스 양대산맥인 쿠팡은 눈깜짝할 새에 의해 새벽 배송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네이버도 올해 하반기부터 새벽 배송에 참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이버까지도 참전하니까 롯데가 빠르게 손절매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기타 시장에 대한 인덱스하게 계속 기사가 쭉 아주 자세히 적혀있으니까요. 요기사는 이제 링크가 항상 달려있잖아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목이 너무 많이 좀 아침에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되게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내일은 좀 더 깨끗한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